저는 북구 시니어 합창단 회장 김용호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시니어, 혼성 시니어 합창단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되어 그동안 지난 5월에 여덟 번째의 정기 연주회를 갖고 그 뒤로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 위문공연 지역 축제의 한마당 초청공연, 합창 페스티벌 그리고 공연대 참가 등으로 우리의 활동폭을 넓혀오면서 그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임선아 선생님의 기교와 김근영 선생님의 피아노 관조에 맞춰서 이탈리아 미니오 돌아오라 소렌트로 가요풍어 노래 나성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라 진수로 일컬어지는 경복궁 타령 이 세 곡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저희들의 합창이 오늘 이잔에 모이신 여러 어르신들에게 요새 극섬을 아직도 극섬을 부리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여름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한줄기의 소납비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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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름다운 추억 향기로운 곳만 봐라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봄이다 너냐 어디 하여 잊을까 멀리 떠나간 부대를 우룩으로 오죽을 잊지 못할 일 못해서 기다리고 있노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달려 달려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렛도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렛도록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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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비두마 두비두마 사랑의 이야기 담고 가면이 두비두비두마 악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마 두비두마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달들을 잊지 말아줘요 악성에 가면 명지를 비우세요 섬께로 봐서 정말 미안해요 악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마 두비두마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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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악성에 가면 변기를 비우세요 두비두마 두비두마 사랑의 이야기 담고 가면이 두비두비두마 악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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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두비두마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두비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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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못하여 정말 미안해요 낙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 저희도 저희도와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깨끗해 땅굴을 열고 하루를 짓니 깨끗해 땅굴 산촌이 밝아온다 깨끗해 땅굴을 열고 하루라 깨끗해 땅굴을 열고 하루라 깨끗해 땅굴이 좋은 소리라 깨끗해 땅굴이 좋은 소리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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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